CCTV 없었을 땐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뉴스에만도 많은 CCTV 장면이 등장했습니다. 특히 아동학대나 아동성폭행 등 범행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. 하지만 CCTV가 사후에 범인을 찾아낼 수는 있어도 사전에 범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. 그건 사람,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. 내 아이 일처럼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뉴스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